아 재밌지 사람 목숨 가지고 노니까 형 이새끼들 천안으로 내렸어 천안 톨게트에서 제대로 찍혔어 사람 죽일 때 제일 설레이는 순간이 언젠지 알아? ㅈ같은 소리야 이 ㅅㅂ 너 꽃감 좋아하냐? 내가 너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명절 꽃감 돌리듯이 돌릴거야 이 ㅅㅂ 새끼야 바로 지금이야 삶과 죽음이 내 손안에 다 들어와 있는 이 순간 자 너도 한번 죽여봐 뭐해 죽여 죽이라고 야 지랄 연병을 하네 이 병신새끼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너는 살기를 바랬냐 이 ㅅㅂ 새끼야 그래 일단 죽이라고 그냥 양정히 죽어라 지랄하고 비트니깐 죽음이 내 손안에 다 들어와 있는 이 병신새끼 죽음이 내 손안에 다 들어와 있는 이 병신새끼 자 미안하다 이 ㅅㅂ야 그래도 내가 경찰 아니냐 하 하 하 젠장